이렇게 거름도 둥뚝뚝뚝고 이렇게 상추씨 뿌렸습니다. 이게 상추씨앗이에요. 이게 청상추 마트에서 시장에서 야채를 사먹지만 씨앗은 잘 모르시죠? 이것이 상추씨예요. 상추씨를 많이 뿌렸습니다. 왜냐하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건강한 씨앗댁만 이렇게 바라가 되거든요. 청추마상추 그리고 적상추, 빨간상추 이렇게 뿌렸습니다. 이제 씨앗이 잘 바라내서 맛있는 상추도 성장돼서 고기도 썼고 너무 신나는 얘기죠? 여기는 여름이 너무 씨앗입니다. 너무 씨앗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그리고 파란 덱은 멍청에 반기도 하고 씨앗이 반하고 잘 되고 이렇게 성장하게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희는 이 씨앗입니다. 아이고 어머 노랑 많이 씁었어요. 이게 손은 푸냥이 손은 잎이 넓은 열뭇 이낙 김치뿐만이 아니라 열뭇잎 고기 싸먹고 상추 싸먹듯이 싸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. 겨자씨앗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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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자씨앗도 겨자채 겨자채입니다 겨자채도 상추랑 같이 고기 싸먹으면 참 맛있죠 이렇게 심었구요 이제 고기는 아까 겨운에 땅속에 이곳에서 있던 쪽파 쪽파도 되게 한 공기를 심어놨습니다 오늘 이렇게 심었으니까 오늘 또 비가 오네요 비가 오니까 더 시앗들이 잘 발화되고 잘 나으라는 생각해요 잘하라 겠죠 수각한 농부였습니다